여자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애 나으리야, 애 키는 우리야 운전할 땐 어렵죠? 죄송합니다 아파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게 그게 여자라고요 뭐 이런 거죠? 아파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게 그게 여자라고요 꼬마 마음 아세요? 놀이터에서 툭하면 닫히죠 자동차는 덤비죠 학교는 11년이나 남았죠 엄마 아빠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진짜 행복하게 100살을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죠? 나 어떡해 가족 모두 함께 웃어요 L.I.G 많이 좋았어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L.I.G 이상의 노래 함께 불러요 L.I.G 여자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애 낳으랴, 애 키우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집안 살림에, 남편 건강에, 부모님 노후까지 운전 어렵죠 운전할 땐 여자라고 얼마나 무시하는지 좀 아파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게 그게 여자라고요 나를 이해하는 L.I.G를 만났다 당신의 희망 파트너 L.I.G 손해보험 꼬마 마음 아세요? 놀이터에서 툭하면 닫히죠 자동차는 덤비죠 학교는 11년이나 남았죠 엄마 아빠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진짜 행복하게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죠? 집안으로는 나에게는 손해보험 할 땐 아이를 한 번 더